우연히 전해 들었어 다음 달에 너 결혼한다며 행복하게 살라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연락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이 말은 차마 하지 못해 그저 잘 지내라는 인사밖에 왜 이제야 난 네가 생각나는지 왜 이제 와서 널 그리워하는지 붙잡을 수도 없이 멀어져 버리고 난 뒤에야 이제야 모두 알게 되었어 이대로 보내버리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너의 집 앞 주위를 서성혀 막상 만나기에는 두려워 다시 뒤돌아가는 너를 왜 이제야 난 네가 생각나는지 왜 이제 와서 널 그리워하는지 잊을 맘도 했는데 또 다시 들리는 네 소식에 그리운 맘도 터져버렸어 너 정말 괜찮지 않아 무너져버릴 것 같아 이대로 널 보내버리면 나 널 잊을 수가 없나 봐 이제와 이런 내 모습이 우수하 붙잡을 수도 없이 멀어져 버리고 난 뒤에야 이제야 모두 알게 되었어 널 그리워하는지 또 다시 해왔던 LEY 한글자막 by 한효정